네, 요즘 컴퓨터,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눈에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사실 저도 이 렌즈를 매일 끼면서 눈에 뻑뻑함 같은 걸 참 자주 느끼는데요. 이럴 때 눈에 찜질이 참 좋다고 하네요. 트리비스의 서승교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트리비스 먼저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는 눈 찜질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. 냉찜질과 온찜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마 세계에서 최초인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 통해서 눈이 불편하신 분들, 그리고 수면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덮어들이고자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네, 여기 보니까 눈 찜질기인데 안대 모양으로 생겼어요. 저는 아침마다 눈이 부으면 숟가락을 눈에 얹거나 이렇게 하면서 눈에 붓기도 빼고 했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. 제품 설명 좀 해주실까요? 네, 저희들 기본적인 모양은 수면 안대입니다. 수면 안대의 기본 기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.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허리나 어깨나 이런 부분들, 배나 이런 부분 찜질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눈 찜질은 아주 불편하게 하신 것 같아서 눈 찜질을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무실에서나 자동차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적당한 온도로 알맞은 시간 동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보통 안대처럼 생겼지만 이 뒤쪽을 보시면 저희가 많이 본 이 찜질 팩의 느낌이 여기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네요. 네, 이 찜질 팩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요. 이것은 일반적인 팩으로 전체적인 눈 주의하고 눈을 같이 덮어주어서 찜질을 할 수 있는 안대고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안구에 뭐가 닿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, 그분들이 안구에 있는 압력을 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눈 트임형 안대 찜질기입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눈동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? 엠보싱? 네, 이것은 저희들이 피곤할 때 예전부터 이렇게 눈이 피곤하면 손을 부벼서 눈에 갖다 대서 피로를 둔화시키잖아요. 그것처럼 손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적의 선 그리고 또 음이온이 적당량 발산될 수 있도록 처리한 부분입니다. 네, 이게 또 보시면 그냥 기존 안대 모양도 있지만 굉장히 디자인 자체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. 참 본인의 기호대로 참 좋은 예쁜 제품들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이 편안함에 맞춰서 나온 수면용 온찜질 팩 만나봤는데요. 이 평소에 눈의 피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네,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